음.. 켜놨지? 왜 CPU 리소스가 왜 이리 크지? CPU 리소스가 크면 이거를 하나 끄도록 할게요 이것 때문에 CPU 리소스가 이렇게 클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지금 요 앞에 제가 큼지막한 개 박스가 하나 넣어있죠 괜찮아요 안에 드라이아이스 있어서 아직 안 녹아요 그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저기 카카오톡 사실 이거 선물 받은 거에요 그 배스킨라빈스 골라먹는 왓츠원 해가지고 그 원래 딱 여러분들 잘 안보일까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사진을 따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따로 찍어놨고요 이거를 저 혼자서 먹을 거에요 초는 제가 딱히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기프티콘을 제 생일때 받았어요 생일때 받았는데 한달이 지나서 먹어요 다섯 개의 스푼을 넣었는데 안 쓸 거고요 이거 안 쓸 거예요 어차피 나 혼자 먹는 건데 뭐하게 그 우아하게 이 베라의 핑크 스푼을 쓰겠어요 자 열어볼 거고 네 드라이아이스 네 아직 있어요 드라이아이스가 아직 있어서 네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잠깐 여기다 넣고 깔고 자 여기 이렇게 올리도록 할 건데 아 여러분들 보이는 각도로 하려면 네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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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할 건데 이 옆에를 벗겨내고 먹어야 되겠죠 음 오 바로 요 앞에네 근데 왜 접착이 세 나 나 펀치 또 아니고 펀치 또 아니고 이거로라도 음 맛은 뭐 정상이겠죠 이거 옆으로 빼고 자 이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배스킨라빈스에서 이제 골라먹는 왓츠원 해가지고 되게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여러가지 메뉴를 여기 케이크 이 조각으로 잘랐어요 이거를 이거를 이씨 웹캠이 더 밑으로 안내려가니 그냥 이렇게 놓고 먹을게요 웹캠이 밑으로 다 안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릴게요 키보드 옆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식사를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입가심으로 위에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위에는 그냥 크림이에요 크림하고 이 배스킨라빈스 음 초콜릿인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바나나맛인가 음 드라이아이스를 빼놓으니까 조금 약간 빨리 식는것 같은데 이거 드라이아이스 여기다 놓고 먹을게요 음 안 먹겠지? 음 여기다가 놓고 나름의 냉방을 유지하면서 먹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 맛인가 제목 제목 오타는 그 알아서 바꾸면 되는거고 어차피 뭐냐 다시 보기 나중에 그 바꿔 저장할 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 나눌 때도 동영상 제목 바꿀 수 있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요 보면 위에부터 공략하도록 하죠 위쪽부터 공략 자 이번에는 이제 한층을 깼으니까 이제 안 먹어본층 오 이거 이거 체리였구요 이 과일이 내가 아는 맛이긴 한데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요거 요거 그 알록달록한게 의외로 이게 애들한테 많이 나간대요 애들한테 많이 나가는 메뉴래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이요 애들한테는 색깔이 뭔가 특이한게 많이 나가는거야 뭔가 상큼한 먹으면 상큼한 맛인데 이건 바나나 저는 상큼한 것보다는 단걸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상큼한 것보단 단걸 좋아하는데 예 단게 최고야 음 단걸이 더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이게 이게 왜 많이 나가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밑에 여섯조각에는 이게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먹도록 할거구요 아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한퀴 안집힌다 음 음 이게 이걸 슈팅스타는 아닌것 같은데 슈팅스타는 여깄거든요 또 이 위층을 위층을 다 깎아서 먹고 오 요 요 안에 초코볼이 있어요 엄마는 외계인이죠 엄마는 외계인이 초코 아이스크림은 여기에 엄마는 외계인이 들어가 있어요 순수 바닐라는 없구요 일단은 바나나맛은 제가 못봤던것 같은데 서른한가지 메뉴에는 이게 바나나가 따로 있는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긴 있어 에휴 에휴 그리고 여긴 아이스크림 케이크라고 마카롱도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떼가지고 으음 있었네 이게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새하얀 마시멜로우 말고 마시멜로우처럼 알록달록한 색깔로 파는 하얀 껌같은거 있었어 그거 맛있는것 같구요 어쨌든 원래 베라에서 그 이거 떠먹으라고 스푼을 주는데 제가 혼자 먹기때문에 그거 안쓰고 있어요 역시 요 위에꺼는 금방 먹어 아이스크림 이게 애들한테는 인기가 많은거라는데 요 아이스크림이 저는 딱히 이게 이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작년 추석 때인가 그때 이제 우리 그 친갑집 친척들 있잖아요 아빠네 그 남매들 그 식구들이 이제 쫙 모여서 여행을 갔었어요 리조트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좀 대량으로 사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대량으로 사게 됐는데 솔직히 이게 그 하프겔런 있잖아요 하프겔런이 하프겔런 아니면 그 뭐 패밀리? 그게 4개 내지 5개 맛 인가 그러잖아요 그 맛을 그게 보통 이제 먹으면 나는 뭐 바닐라 나는 바닐라는 무조건 들어가요 나는 먹을 때 바닐라가 무조건 들어가고요 바닐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녹차 들어가요 바닐라 녹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그냥 그때그때 땡겨서 먹는데 내가 혼자서 먹을 때는 바닐라 녹차 쿠키앤크림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그 다음에 하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게 먹는데 문제는 그렇게 먹는데 이제 그렇게 내껄로만 고르기가 그렇잖아요 집안 친척들끼리 모인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차피 돈줄은 고정사촌 형같에 있었거든요 그 리조트 예약을 그 형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형한테 맡겼더니 그 형이 뭐라는줄 알아요 애들한테 인기있는걸로 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메뉴들만 쫙쫙쫙 나온거야 사실 되게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제 스타일은 아니긴 했는데 뭐 먹긴 먹었어요 소환을 시켜야 되니까 체리 이게 골라먹는 왓츠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메뉴중에 있어요 골라먹는 왓츠원 그리고 가격은 원래 26,000원짜리인데 저는 생일에 제가 기프티콘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먹고 있어요 혼자 다 먹고 있고 일단 위에부터 차근차근 공략을 해서 위에는 뭐 코팅이 돼있네 위에는 뭔가 그 시럽이 코팅돼있어요 시럽이 코팅돼있지만 쭉쭉 먹도록 할게요 위에 걸 다 먹어야지 이제 밑에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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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가 거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베스트 6인가요 엄마는 외계인은 밑에 또 있어 그리고 이거 아이스크림이니까 사실 이제 배 안에서 녹으니까 다 먹잖아요 잠깐만 이거 위에 몇 층을 먹은 거지 원본 사진하고 좀 대절을 해볼게요 몇 층을 먹었는지 먹었는지 얼마 안되긴 했는데 하나 둘 셋 아 이게 4층짜리구나 4층짜리인데 이제 1층만 남았어 4층짜리인데 위에 3층은 거의 한입 내지 두입이면 끝나는 크기라서 다만 이제 요기 2층꺼는 좀 1층하고 딱딱 붙어있어서 문제죠 여기 시럽 코팅이 돼있어서 근데 보통 이렇게 케이크 만들면 이제 막 섞일만도 한데 참 이 안 섞이게끔 그 올 토픽 그 데코레이션 해놓는 그 기술도 대단해요 자 엄마는 외계인 공략해서 이럴먹으면 벌써 1층밖에 안 남았어 이게 1층이 두꺼워서 그렇죠 그리고 커피가 있어요 좀 더 빠른 소화를 도와주는 커피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무슨 맛이 있는지 하나씩 공략을 이게 딸기 맛인 것 같구요 딸기겠지 네 딸기 딸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슈팅스타 사실 어릴 때는 슈팅스타 안에 알갱이 있는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딸기 좋진 않아 그게 딸기 좋진 않구요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아 위에 위에 시럽은 딴 거였네요 시럽은 딴 거였고 어 이거 겉에 뭐지 어 초콜릿인가 이쪽도 음 엄마는 외계인은 이쪽인데 이쪽에 음 호두인가 그 월너버터 맞나 어쨌든 그 호두시럽 하여간 그 맛이구요 그 다음에 요긴 당연히 체리고 음 이건 체리 그 다음에 이쪽 궁금해 이게 위에 녹색 시럽이 있어가지고 시험은 제가 따로 걷어내고 걷어내고 음 어 여기 그건가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블루베리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에 시럽이 들어가 있는 치즈케이크예요 음 드라이아이스 괜찮아요 음 드라이아이스 아직 네 충분히 냉방이 되고 있구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 보나마나 엄마는 외계인 음 엄마는 외계인 초콜릿 닭고 바닐라 그 여러분들 그 구구코인 있죠 구구 구구에서요 그 구구 크러스터에서 그 아 견과류하고요 마시 그 견과류하고 캐러멜 시럽만 빼면 엄마는 외계인이에요 아시잖아 오이씨 이제부터는 겉에부터 먹어가면서 공약을 하시면 돼요 겉에부터 먹으면 좀 덜 차가워요 그러면 혼자서 먹을 수 있어 아직 20분밖에 안 흘렀다 여러분은 지금 4층짜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20분만에 혼자서 위에 3층을 다 뜯어먹은 전문 먹방 비제이도 아닌데 그런 비제이를 보고 있어요 전문 먹방 비제이도 아닌데 위에 3층을 혼자서 다 먹었어 20분만에 그리고 그 20분도요 처음에 몇 분은 좀 설명한다고 안 먹었어요 금방 먹어 근데 이게 아마 그냥 빵이었으면 혼자 못 먹었을 거예요 그냥 빵이었으면 혼자 못 먹었을 건데 아이스크림이라나 안에서 이렇게 녹잖아요 녹으면서 액체화가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아 물론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뭐 뿌지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아는 거고 근데요 이 아이스크림들이 위층들은 모르겠는데 이 1층에 있는 6가지 큰 맛들은 여기는 안에 체리덩어리 그냥 잡히고요 여기는 안에 딸기 덩어리 잡히고요 여기는 슈팅스타 알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치즈케이크고요 엄마는 외계인 안에 내용물 다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조그맣게 올려져 있는 것 중에서도 진짜 엄마는 외계인 소름 그 안에 초코볼덩어리 있어 엄마는 외계인 자 그렇고요 자 또 겉에를 이렇게 역시 겉에부터 먹으니까 금방 먹어 별 커피를 이어 제가 제가 제수씨가 제수씨가 나한테 생일선물로 그 뭐냐 전기 그라인더 선물로 줬다 그랬잖아요 커피 그라인더 전기 그라인더 선물로 줬는데 손으로 돌리는 거 말고 전기로 가는 거 그걸 줬는데 그게 이제 커피 입자가 굉장히 곱게 갈려요 그래서 그 딱 그 원두 드립커피 원래 손으로 가는 거면 그 기계를 한 15초 가는 거하고 똑같은 물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한번 오늘은 좀 더 입자를 더 곱게 갈아봤어요 더 곱게 갈아봤더니 그 뭐냐 그 가루가 굳어가지고 그 가루가 완전히 그 완전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요 물을 좀 넣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러니까 그 안에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내려오는 거야 너무 곱게 갈아도 좋을 건 없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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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케이크 한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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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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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iationzade 별덕스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입하했잖아요. 그. 그런 입금이었는데. 그러면 그럼 안젤리아 솔리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팬미팅이라든지 뭐 이런거 할거 아니에요 거기서 벌어들인거 우리나라에 세금 내면 되는거야 그런거처럼 스티브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거죠 그 백차생도 백차생씨도 미국시민권을 땄잖아요 근데 백차생씨가 미국시민권을 땄던 이유는요 그 고등학교 때 아프다고 팔꿈치 아파서 자진교체돼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진교체로 내려간거야 자기가 스스로 교체돼서 내려갔는데 이게요 그 그것때문에 제명됐어요 그것때문에 제명 약간 좀 부당하게 제명된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트래프트 지명 못받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거고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와서 뛸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연구실격 그거는 해제가 됐대요 근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때 그 대표팀 출전할 수 있었는데 그쵸 이제 백차생 선수가 그때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때는 거기까지 실력이 미치질 못했고 그 다음에 제2회 대회때 그때 이미 팔꿈치 다시 아장났죠 그래서 백차생 만약에 우리나라와서 뛸려고 하면 이제 외국인으로 뛰어야되니까 용병으로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백차생은 백차생은 그쵸 이제 우리나라는 안 들어 올 것 같고 근데 백차생 선수는 지금 입국 금지는 아니잖아 내가 징변검사는 안했었으니까 해갖고예 해갖고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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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다보니 야구 얘기가 됐는데 그 유재국 선수가 이제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죠 올해 불명예 은퇴가 좀 몇 명 있어요 그 삼성 라이언즈 박하니도 불명예 은퇴가 됐고 박하니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아 원래 비염이에요 그 만성비염이고 박하니가 음주운전 했다고 이제 그 징게 먹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나이도 되고 했으니 뭐 불명예 은퇴를 했고 사실 유재국 선수는 몇 년 동안 허리디스크 수술 받았었잖아요 허리디스크 수술 받고 최근에 그 뭐냐 원래 뉴중일 감독은 선발등판 한 번만 건너뛰자 이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유재국 선수에게 심진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유재국 선수의 SNS 안봐서 모르겠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요 제가 유재국 선수 SNS 보니까 그 그 하 의거 뭐 이제 댓글로 다른 사람들이 달았더라고 그 내가 이제 공유를 하면서 역시 선수의 생명은 허리였나 했는데 그 그 허리를 딴 데 써 딱 그쵸 허리는 남자에게는 생명인데 저게 왜 허리를 딴 듯 다 써가지고 그래서 그 뭐냐 박하니 선수도 그렇고 뉴 제국 선수도 그렇고 저희가 불명의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 임창용 선수도 불명의 은퇴죠 임창용 선수도 임창용 선수는 작년에 그 방출돼가지고 방출돼서 방출돼서 세 팀 못찾고 그래서 불명의 은퇴하게 된거고 은퇴식도 못 열었어 원래 은퇴하면 마지막 소속 팀에서 은퇴식 해주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범우 선수가 이범우 선수가 이제 타이거즈에서 은퇴전을 치렀지만요 은퇴 경기까지 해줬죠 이렇게 이범우 선수 하여간 이번에 유재국 선수 은퇴는 좀 찝찝해요 최근에 그렇게 유명한 선수 중에 불명의 은퇴를 한 선수가 그런 케이스가 있죠 김상현 KT 2군이 익산에 있으니까 근데 김상현 선수가 청아집이 익산이었대요 그래서 청아집에서 2군 경기를 다니는데 그래서 장인원에 차를 빌렸나봐 근데 원광대 여학생을 보고 문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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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위로하면서 따라갔다고 그때 매니저가 우리 매니저가 채팅방에 들어와서 채팅에 KT 야구선수 자기 위로 그렇다고 해요 하여간 할거면 할거면 방문 닫아 걸고 조용히 하면 되는데 뭐하기 그렇게 차 문까지 열고 참 이건 뭐라고 뭐 남자끼도 얘기하기 그런 망사스러움 근데 이제 유재국 선수가 좀 사생활 문제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사생활 문제 하면 대릭 지터도 여자관계는 뭐 근데 지터는 뭐 야구는 잘했으니 욕을 안 먹었지 지터가 그 역대 안 지터 내년에 입푸보네요 어 대릭 지터 내년에 입푸보다 근데 입푸보면 뭐해 내년에 입푸보를 하는데 뭐 양키스에서만 뛰었으니까 양키스 모자 쓰고 들어가겠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지터는요 한 번에 들어가 다만 이제 득표율이 중요하죠 뭐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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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득표율 100%로 들어간 선수 있잖아요 마리아노 리베라 이번에 리베라가 100%로 들어갔고 내년에 대릭 지터는 들어가긴 할 건데 100%는 힘들 거야 맛은 있는데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배불러요 식사 직후에 먹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배가 부른가봐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치즈케이크 있어가지고 은근히 이게 칼로리가 말려가 이거 치즈케이크예요 요 부위가 이거 베스킨라비스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요 메뉴 이름은 이거예요 골라먹는 왓츠 그 다음에 이쪽이 체리고 치즈케이크 체리 그리고 이쪽이 아마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이 그 아몬드? 약간 그런 쪽인 것 같고 아몬드인지 호든지 그리고 이쪽이 슈팅스타 딸기 엄마는 외기 뭐 어쨌든 결론 혼자서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는 있는데 조금 빡세다 그걸 또 혼자서 다 먹네 아마 오늘 방송은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내가 오늘 낮에 남산에 가야 돼요 방송에서 방송은 평소 보다 조금 일찍 끝날수도 있는데 방송을 평소 보다 방송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날수도 있는데 근데 친구가 사진 했다 댓글 남겼어 왜 혼자 온게 급종류까지는 아니구요 어차피 칼로리는 오늘 남산 올라가면서 뺄건데 배가 터질라 맨날 남산 서울타워가 이제 1990년대 올라갔을때는 타워 위에 전망대가 있고 제일 위층이 빙글빙글 도는 라운지가 있었어요 앉아있는 의자가 빙글빙글 도는 데가 있었는데 그 이제 거기가 이제 모든 층이 다 식당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려면 또 입장료를 내야되요 그 타워 올라가려면 입장료를 내야되고 근데 굳이 타워까지 올라갈 올라가봤자 뭐 근데 볼만한게 딱 있으려나 그 거기는 올라가려면요 진짜 날씨가 좋은 날 올라가야되요 진짜 날씨 좋으면요 인천이 보여요 인천까지 볼 수 있는다구요 그 다음에 거기도 있겠지만요 물론 그 아마 해발고도 이런것까지 다 계산하면 아마 서울타워가 진짜 높을거에요 산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 그 그 타워 건물 자체의 높이만으로는 천구백 천구백 그러니까 이십세기 때까지는 그 지금 여의도에 있죠 하나생명 여의도에 있는 하나생명 건물이 육십층짜리거든요 거기가 요지역에서는 제일 높아요 육십층짜리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그 하나생명이 육삼빌딩이에요 그 원래 그 하나건물이에요 육삼빌딩이 그게 원래 하나건물이고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대한생명이었는데 하나로 그 하나쪽 그 기업이었나봐 그래서 하나생명으로 바뀌었구요 건물 이름이 하지만 우리는 육삼빌딩을 알고있죠 근데 왜 그게 왜 육삼빌딩이 됐냐면 지상이 육십층이에요 지하가 3층이에요 그래서 육삼빌딩이야 지상이 육십층이에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랬었는데 이제 서울에 더 높은 빌딩이 있죠 현재 롯데그룹의 롯데그룹의 본사 건물인 롯데월드타워가 있죠 2014년에 개장했죠 그때 개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제일 높아요 물론 이제 서울 남산서울타워가 남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전망대가 더 높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롯데월드타워는 롯데월드타워는 한 그 120 몇 층짜리 흠 흠 흠 네 맞아요 그 올라가는 계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보다 조금 낮은 건물로요 그 그 저기 저기 인천에 송도국제도시 가면 그게 있어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가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가면 그게 있어요 동북아 트레이드타워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다시 보기 좀 나눠 놓고 갈게요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